혜리가 셔플 하기로 했었죠 1호 셔플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셔플 걸려있네요 자 그래서 너 돈 왜 빌릴건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묻는 말이니까 묻지 않는 말 누가다부터 만들어보면 바로 뜻이 뭐예요 빌리다 하다시니까 양념식 뒤에 하다 오면 되죠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그러면 문장 완성 돈을 왜 빌리는지 궁금하니까 이유가 궁금하니까 왜 라는 말로 시작했고요 묻는 말 누가다를 누가니 만들었습니다 너는 빌릴 것이다 를 빌릴거니 썸모니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근데 이 대답은 조금 어렵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뭐였냐면 내가 약간의 아이스크림 사는 것 사다가 아니고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원한다 도 아니고 원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오 그렇지 Because I want 아이스크림 좀 사는 것 아이스크림 사다 그치 Buy some 아이스크림 자 근데 이건 아이스크림 사다라고 그랬죠 Buy some 아이스크림 얘한테 어떻게 여기에 아이스크림 사다라는 말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사는 것으로 바뀐다 했는데 그게 바로 하다시 앞에 아이스크림 이걸 쓰는 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다 Buy some Buy some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는 것 됐습니까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뭐뭐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to가 있다고 했어요 I go to 스쿨 스쿨 누가 뭐 한대요 내가 간대죠 어디로 어디로 학교로 그쵸 이건 하다시가 아니에요 학교라는 이름씨야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란 말 앞에 to가 있으니까 무엇에게로 학교에게로 간다고 됐고요 그 다음에 I want to buy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번에 생긴 건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to인데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죠 이건 무엇 학교인데 이게 무엇이 아니고 하다야 하다 하다 그러면 사다 앞에 to가 붙으니까 사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설거지하고 있는 중이야 I am washing the 그렇죠 난 설거지하고 있는 중이라 I am washing the dishes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였죠 안무 washing the dishes 자 이게 이게 왜 이건 대답이니까 묻는 말이 뭐였냐 너 뭐하고 있는 중이니 였어요 이런 말이었죠 너 뭐하고 있니 그랬더니 설거지하고 있어 너 뭐하는 중이니 바로 만들기 힘드면 너는 하는 중이다 뭐 좀 만들어 볼까요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you are doing 됐습니까 너는 하는 중이니 그렇죠 are you doing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어 너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설거지하고 있는 중이야 I am washing the dishes I am washing the dishes 됐습니까 I am washing the dishes I am washing the dishes 이 문장을 왜 했냐 초등학생들이 wash 이라는 뜻은 wash 이라는 단어 꼭 알아야 된대요 초등학생들이 알아야 될 800당어 중에 하다시들 모아놨어요 그중에 하나가 wash인데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문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오케이 다음 문장 제가 걔를 얼마나 자주 시켜야만 합니까 이러네요 어 그러면 얘는 묻는 말이니까 묻지 않는 말 누가다 I I wash wash의 뜻이 씻다니까 I wash의 뜻은 나는 씻는다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만들어야 될 누가다는 씻는다가 아니고 이건 거 같아요 왜 이렇게 타자가 안 돼 그렇죠 그럼 I wash가 아니고 그렇죠 I should wash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양념식 should 해야만 한다 와 하다시 wash 를 하쳐서 나는 씻어야만 한다 다 됐구요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씻어야 하나요 그렇죠 Should I wash 그럼 이제 문장완성 그쵸 how often should i wash 무엇을 그쵸 my dog 였어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제가 씻어야만 합니까 무엇을 그쵸 자 그러면 대답이 뭐였냐면 your dog 대신에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란 말이 나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너는 너의 개 너의 개 너무 길다 너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야만 돼 라는 대답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씻겨야만 한다 그쵸 you 누가 다 만들면 되요 너는 씻어야만 한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순서는 그렇게 되죠 누가 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you should i wash 일주일에 한 번씩 자 이제 이런게 기억나야 되는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였냐면 그쵸 뭐였어요 once a week 됐습니까 once가 그럼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한번 됐습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건 일이죠 일 그쵸 이건 일인데 이렇게 하니까 한 번이 되니까 once 됐습니까 이게 일주 됐습니까 한 주 a week 그래서 이런 것들 통째로 잡고 잡고 익혀줘야 돼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중학교 가면 그냥 시험만 치는게 아니고요 수행평가라는거 하거든요 그쵸 헬이 이제 5학년이니까 금방 이제 금방 중학생이 돼요 그쵸 이렇게 수행평가 같은거 할 때 이런 덩어리들을 많이 알아 덩어리를 많이 알아줘야 돼요 덩어리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됐습니까 한국의 동쪽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 of korea 덩어리를 많이 많이 알아 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제가 개를 얼마나 자주 씻기야만 합니까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랬더니 너는 그 녀석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야지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이렇게 해도 될까 해볼까 묻고 답해볼까요 how often how often which should i wash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랬더니 you would eat 그렇지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은 몇시에 구미에 도착할 것인가 묻는 말이니까 누가다부터 그래서 누가다 그렇지 they will 음 발음은 arrive arrive 됐습니까 도착하다 arrive 도착하다 arrive 도착하다 arrive 도착하다 arrive 좋습니까 씻다 씻다 이런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도착할 것이다 they will arrive 문음을 만들기 쳤던게 옳지 will they arrive 그러면 문장 완성 they arrive 다음 시간 뭐 눈치 챘어요? 예.. 그래서? 자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궁금한게 핵심은 이거죠? 그럼 몇시가 생각 안 나요? 무슨.. 그렇지 그렇습니까? 몇시에? what time? 그들이 도착할까요? will they arrive? 어디에? 인금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크게 봤을때는 언제 도착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거야 근데 나는 대충 말하는거 싫고 시간을 알려달라는 뜻인거야 언제 도착할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어있지만 시간을 알고 싶으니까 뭐 대신에 when 대신에 뭘 쓴거에요? 몇시에 도착할거에요? 이거에요? when 대신에 온거에요?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됐습니까? what time will they arrive? 인금이? what time will they arrive? 인금이? 이게 뭐 3시 정각에 였는가? 그렇죠? 뭐 3시 정각에 였고 싶다 그렇죠? 그들은 자 그리고 인금이는 뭐로 바뀌어요? 여기가 구미니까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거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착할 것이다? day we will arrive 어디에? 여기에? here. 3시 정각에 at? 붙여야되요. at 3 o'clock 여기 점은 찍어줘야 되겠죠? ok 그래서 그들은 여기 도착할겁니다. ok we arrive here. 3시 정각에 at 3 o'clock. at 3 o'clock이 3시 정각에니까 몇시에 라는 이 질문과 짝을 읽은거에요. 그 다음에 누가다를 누가니? 바꾼 토막 여기 있구요. 구미에는 어차피 여기가 구미니까 여기에 붙였어요. 그렇습니까? ok 훌륭하게 잘했구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셰플로 점검해 볼게요. 알겠습니까? ok 수고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시 produced by are. OSừ.com d d d d 감사합니다.